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1절부터 4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1절부터 4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한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신명기 9장 1절부터 4절 말씀 아멘 우리 옆에 좌우의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큰 은혜 받읍시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의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 자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신 것을 알자 하나님의 예비하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신 것을 알자 아멘 하나님의 예비하신 것을 알자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애굽, 광야, 가난 이 셋 중에 어디가 제일 좋아요? 가난입니다 가난 애굽은 뭐냐? 애굽은 영적으로 세상이다 그랬어요 세상 그 다음에 광야는 뭐냐? 광야는 시험과 연단 시험과 연단입니다 시험과 연단 가난은 뭐냐? 가난은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예수 안에 가난은 예수 안입니다 자 이 셋 중에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다 가난한 땅 예수 안에 다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중요한 사실은 육신의 세계에도 살고 있는 주소가 있지요 다 주소 그렇듯이 육신의 세계에도 우리가 터전을 잡고 살고 있는 주소가 있듯이 영적인 주소가 있어요 사람마다 영적인 주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 주소를 어디에 두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문화적인 혜택이 크게 다르다는 거예요 아멘 옛날에는 안 그랬습니다마는 지금은 우리나라도 아주 잘 사는 나라가 돼서 저 동남아시아나 이런 분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돈을 벌러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돈을 벌러 오는 사람들을 보면 보통 동남아시아에서 고학력자들 상당히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예 힘들어서 위험해서 하지 않는 일들을 그 사람들이 와서 해요 왜냐하면 이 동남아시아의 그 경제 상황이 우리나라보다 낫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나라에 살았다가는 아이들을 교육시키기가 상당히 힘드니까 우리나라에 와서 이렇게 살면서 돈을 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나라이지만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서 문화적 혜택이 달라요 우리 집사람은 옛날에 서울에서 태어나서 서울에서 자랐으니까 나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우리는 70몇 년도에 전기가 들어왔으니까 그 전에는 호농불에서 자랐다 이런 얘기를 하면요 에이 나이가 몇 살 먹었다고 아니요 진짜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는 이 길도 신장로라고 그랬어요 신장로 신장로가 뭐냐면 겨우 소달구지 하나 다닐 만큼 리어칸 하나 끌고 댕기고 그럴 정도의 길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신장로 그래가지고 비가 한번 와서 그냥 큰 물 지면 그냥 그 신장로가 다 파여가지고 그래가지고 또 부역 나오라 그래요 마을 이장이 다 부역 나오라 그래가지고 그것도 가서 막 길 도로 닦고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또 소달구지라도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지금은 시골도요 구불구불한 길이 없어 지금은 전부 다 그냥요 길을 얼마나 잘 내놨는지 몰라요 그렇게 그러니까 같은 대한민국에 살아도 어디에 주소를 두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문화적인 혜택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 서울 사람들은요 호롱불이 뭔지 몰라요 그 전에 사람들은 알겠지 그 전에 사람들은 이와 같이 영적인 주소 똑같다는 거예요 가난한 땅에 들어가야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깨달으시면 하면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북조선에서 태어났다 여러분 요즘에 김국성 씨가 다니면서 막 얘기하잖아요 그리니깐에 북조선에서는 확실한 사상 교육으로 무장이 돼 있는데 대한민국은 그죠? 사상이 없다는 거예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는 뭔가 좀 있었어요 잘 살아보자고 하는 그런 것도 있었고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그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분명한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방공, 방첩, 멸공 이렇게 하면서 어렸을 때는 교육을 받고 살았단 말이에요 뭔가 사상적으로 그런데 요즘에는 없어요 아무것도 이게 지금 심각한 겁니다 심지어는요 지금 이 대한민국의 입법부에 들어있는 사람들을 상당수가 물어보면 이 대한민국의 건국에 대해서도 잘 몰라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저는 요즘에 그 김용석 기자, 대기자 그분이 하는 한국 근대사에 대한 역사를 유튜브를 통해서 계속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지금 모르고 살고 있는가 얼마나 우리가 이게 참 그래서 그분의 강연을 이렇게 계속 들으면서 지금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김구의 모습이라든지 또 이승만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은 엄연하게 바로 이 4대 건국 기둥 위에 세워졌잖아요 나라가 자유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이라고 하는 이 건국 4대 기둥 위에 이 대한민국이 세워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는요 우리나라는 엄연하게 유엔에서 인정을 한 이 대한민국이란 말이에요 이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유엔에서 인정했어요 그러니까요 우리는요 이승만을 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승만을 절대 여러분 공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참 아쉬운 게 뭐냐면 저도 그렇습니다만 저도 태어난 것이 전라도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디에 태어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는 거야 그래도 경상도에서 태어난 사람들은요 그 경상도라고 하는 이 지역적 특성이 보수란 말이에요 보수 보수요 그러니까 보수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안동에서 태어났다 그러면 이 안동에 아주 전통적인 양반 이런 교육을 받을 수밖에 그런 문화 속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 전라도는요 태어나면서 이게 이상의 공기 흐름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태어나서 어디에서 자랐느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아예 이승만에 대해서도 알지를 못했어요 그 다음에 지금의 저 입법부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저분들도 저 300명 저분들도 이 대한민국의 건국에 대해서 모른단 말이에요 물론 모르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저 안에 들어서서 세금을 또박또박 받아 먹고 사시니까 이 나라 대한민국이 이렇게 어지러워진단 말이에요 어지러워져 아니 여러분요 대한민국 국민들 보시라고 아니 왜 국민들이 그렇게 멍청하냐는 말이에요 왜 아니요 뉴스에서 보세요 그 뉴스에서 지금 저 양반 말이에요 당대표라고 하는 사람들 지금 조사를 받으라 그러니까 그냥요 국회의원들이 따른다니면서 난리잖아 아 무슨 뭐 당대표고 무슨 뭐 대통령 후보였던 사람을 그렇게 하느냐고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그게 딱 쳐야 될 거 아니야 국민들이 투표해서 세운 대통령은 왜 탄핵을 합니까 아니 그까짓 거예요 당선도 못됐어 대통령 후보로 나오고 방탄 국회에서 자기 살려고 인천에 가가지고 자기 지역도 아닌 인천에 가가지고 국회의원 배치 달고 나와가지고 그리고 일약 당대표가 돼가지고 그 죄를 덮기 위해서 지금 저러고 있는데요 그놈들이 얘기하는 걸 뭐라고 어떻게 해요 당 한 나라의 당대표요 대통령 후보까지 나왔던 사람을 그렇게 하느냐고 말이야 이렇게 하잖아 그러면 보세요 그 앞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국민들이 투표를 해서 당선을 시켰던 대통령을 탄핵을 시켰잖아요 여러분 법에는요 이 헌법 법 앞에는 모든 사람이 다 평등한 거예요 대통령도 죄가 있으면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까짓 당대표가 뭔데 그까짓 대통령 후보로 나왔던 사람이 뭐라고 그러니까 국민들이 멍해가지고요 아이고 나는요 뉴스가 듣기 싫어 요즘에 뉴스를 보면 막 화부터가 나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양쪽 패널들이 나와가지고 얘기하는 거 보면요 아이고 이 나라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려고 저거 말이야 에이 참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어쨌든 간에 사람이 어디에 주소를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누리는 문화적 혜택이라든지 또 사상적 혜택이 다르듯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애국에 있다 그러면 애국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광야에 있으면 광야에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나이면 가난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다 문화적 혜택을 누리려면 우리가 대도시로 가야 되듯이 우리도 가난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면서 살려면 가난으로 들어가야 돼요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깨달으시면 아멘 할렐루야요 그래서 이 애국사람은요 바로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바로왕의 지배를 받아요 그 다음에 애국에 사는 사람은 바로의 노예요 바로의 노예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애국에 사는 사람들은요 기업이 없어요 기업이 없다는 거예요 기업이 없어요 기업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를 자꾸 중국처럼 만들려고 그러는데 중국은 뭐냐면 토지는 국가 거잖아요 건물만 니들 가지라 그런 거예요 이러한 위험한 발언들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거기다가 표를 던지는 걸 보면 참 아이러니합니다 아이러니예요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환경을 탓하지 말고 뭐냐 우리의 영적인 주소를 옮기면 돼 깨달으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자 그럼 가난한 땅이 뭐냐 이거는 예수 안인데 가난한 땅은요 적과 꿀이 흐르는 거예요 적과 꿀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그리고 이 가난한 땅에 들어가면 번성의 복을 받아 아멘 번성의 복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 가난한 땅에서는요 아무리 애국에서는 노력하고 애국에서도 안 되지만 여러분요 그래서 이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랬어요 작은 부자는 인간이 노력해서 되고 큰 부자는 하늘이 내린다 그랬어요 하늘이 내린다 할렐루야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거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이 큰 부자가 되는 건 절대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해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이곳에 들어가야 천배의 역사가 나타나 천배의 복을 받는단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요 할렐루야요 그 다음에 이 가난한 땅에 들어가면 뭐냐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 치료 치료의 역사 틀림없습니다 오늘날 우울증 정신분열 막 소많은 이런 정신적인 질환들 다 왜 그러냐 이 안에 들어오면 다 나아요 이 안에 들어오면 예수 만나면 고쳐지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요 그 다음에 이곳에 들어오면 형통의 복을 받아 형통의 복 형통의 복입니다 형통의 복 형통의 복이란 말이에요 형통의 복 그 다음에 이곳에 들어가면 장수의 복 그 외에 수 없는 이 땅에서 누리는 모든 축복 그 신명제에 나와 있는 모든 축복이 다 어디에 들어가냐 예수 안에 들어가면 받아 누릴 수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복을 받고 형통한 삶을 살려면 뭐냐 주소를 옮겨야 돼요 주소를 아멘 영적인 주소를 옮겨야 된단 말이에요 영적인 주소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으로도 육신으로 태어나서 어디에 주소를 두느냐에 따라서 누리는 완전 혜택이 다 달라요 만약에 우리가 북조선에 태어났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그런데도 그 북조선을 갖다가 찬양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뭐냐 말이야 그런 사람들은 북조선에서 태어나야 되는데 말이야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전체적인 의도를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사단과의 연합된 자들을 끌어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바로 이 사단과 연합되어 있는 그래서 바로는 그 시대에는 애굽의 왕이었지만 이것이 영적으로는 사단이란 말이에요 사단 사단의 모형이란 말이에요 사단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세상에 있을 때는 우리가 세상 풍속을 적고 공중권세자문자를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 만사 형통의 축복을 받으려면 다른 것으로는 되는 게 아니고 영적 주소를 옮기면 돼 영적 주소 예수 안에 들어오면 된다는 거예요 깨달으시면 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는 결국 뭐냐 하나님의 의도는 다른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사단의 노예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가지고 어디요? 예수 안에다가 집어넣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란 말이에요 그러면 바로의 손 안에서 사단의 결박에서 어떻게 우리를 끊으시고 우리를 이제 해방시키느냐 바로 그것이 뭐냐? 재앙이라고 했어요 열 가지 재앙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서 죄의 종살이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냐 모세를 보내요 모세 모세를 보낸단 말이에요 모세 모세를 보냅니다 모세 모세를 보내요 모세를 그러면 이 모세는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모세는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어요?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희 중에 세우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물론 그거는 당연히 누구냐면 여호수아죠 그런데 이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잘 들어보세요 이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있거든요 여호수아 이 여호수아라는 말이 뭐냐면 예수아예요 예수아 예수아 참 시한하죠 모세가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의 사역을 다 마친 다음에 뭐라고 그랬느냐면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희 중에 세우리니 누가? 하나님이 세우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이 여호수아가 예수의 모형이란 말이에요 예수의 모형 예수의 모형 모세가 누구예요? 모세가 예수의 모형이란 말이에요 예수의 사역들을 했던 사람들은 영적으로 영적으로 그러니까 이 모세가 누구냐면 결국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악에서 사단의 올무에서 이 건져내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시냐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참 시한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국에서 430년 땅은 종살이 하고 그들을 해방시키고 광야를 지나서 가난 땅에 들어간 이것이 이것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적 사실로만 끝난 게 아니고 이것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원의 여정이 바로 이 여정이라는 거야 참 신기하죠 성경은? 참 신기한 겁니다 성경을 이렇게 해석을 하면 이렇게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가서 백성들을 내보내라니까 내려보내줘요 안 내려보내줘요? 안 내려보내줘요 안 내려보내줍니다 예수가 이 땅에 왔을 때 사탄이가 와서 시험하잖아요 야! 세상의 모든 사람은 마국간에서 태어난 예수가 메시아인 걸 모르는 거야 그런데 마귀는 아는 거야 그래가지고 예수가 이제 공생회를 시작하려고 비밀리에 자라지요 하나님이 비밀리에 감춰놓은 거야 그게 비밀리 감춰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공생회를 시작하려고 30세쯤 되었을 때 여당강에서 세례를 받고 금식을 하는데 사탄이가 와서 시험을 하는 거예요 세 가지 시험하잖아요 세 가지 처음에는 뭐예요? 돌 가지고 떡을 만들어 보라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당 물리쳐버리잖아요 그래서 영광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보여주면서 그리스도를 이어가주면 이기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이 원수마귀 사단이가 인간을 틀어지고 있다가 놓아줄 때가 언제냐면 예수 그리토의 십자가란 말이에요 십자가 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뭐냐 사단이는 결박을 당하고 그리고 우리는 죄악으로부터 해방되듯이 똑같은 원리여 모세가 가서 바로에게 기적을 베풀면서 야 우리 백성 내줘 안 보내줘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냐 모세라고 하면 열 가지 재앙을 때려부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인간을 잘 들어보세요 한 인간을 하나님이 구원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힘이 드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이 열 가지 재앙을 퍼부어요 그때는 이 바로왕이지만 바로 한 인간을 한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여 구원하려고 하면 이 원수마귀 사단이가 바로의 대행자들을 통해서 이 사람을 가로막아요 교회 못 나오게 가로막는단 말이에요 꼭 방해자가 있어요 어느 집에는 누구요? 시어머니 어느 데는 누구요? 시아버지 어느 데는 누구요? 남편 어느 데는 누구요? 형제 이렇게 바로의 대역을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과거에는 바로가 그러지만 그러면 바로가 지 생각이냐? 아니에요 바로도 결국 누구예요? 사단이 원수마귀 사단이에 사단이가 그 속에서 일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와 같이 어느 날도 이 바로와 같이 이 바로와 같이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을 구원해 내시려고 하나님이 이제 전도자를 보낸단 말이에요 모세오 같은 전도자 전도자를 보내서 이 사람을 구원하려고 자꾸 이제 얘기하는 거야 자꾸 시브렁되게 만들어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고 복을 받고 막 시브렁시브렁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요 이 사람이 솔깃이 돼가지고 이게 이제 마음 문이 열려가지고 교회를 나오려 그러면 틀림없이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요 원수마귀 사단이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저 북한에 김정은이한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어 우리 안에 그래가지고 이렇게 방해를 한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열 가지 재앙을 때려 붓는단 말이에요 뭐 하려고요? 바로를 항복을 시키려고 그리고 마지막 재앙의 키워드가 뭐냐면 애국사람들에게는 뭐예요? 장자를 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6월절입니다 6월절 6월절 어린 양의 피요 6월절의 어린 양의 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열 가지 재앙 가운데 마지막 하이라이트가 뭐냐면 바로 장자를 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문설주에다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의 피가 뭐냐면 바로 예수의 십자가의 피란 말이에요 결국 그래서 한 인간이 이 원수마귀 사단의 노예로 종으로 살다가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여정은 바로 이러한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이 죄악으로부터 원수마귀 사단으로부터 나오는 길은 오직 뭐예요? 바로 그 핵심이 6월절 어린 양의 피단 말이에요 피 아멘 신약시대는 예수의 보혈의 피란 말이에요 보혈의 능력 그러니까 이 예수의 보혈의 능력은 뭐냐? 바로 사단과 인간을 분리시키는 능력을 가졌어요 그래서 교회에 오면 항상 예배 전에 우리가 오프닝 찬양을 할 때 옛날에는 준비 찬양이라고 그랬는데 그건 맞는 말이에요 오프닝 찬양이나 준비 찬양이나 뭐 준비 찬양이 뭐예요? 예배를 준비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준비할 찬양일 때는 항상 보혈의 찬송을 가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아는 사람은 영적으로 눈이 트인 거야 할렐루야요? 그래서 이 예수의 보혈, 예수의 피는 뭐냐? 죄와 사단으로부터 분리시키는 능력을 가진 게 예수의 피예요 깨달으시면 하면 보혈의 능력을 붙잡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보혈은 사단과 인간을 분리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보혈의 피를 마시면 마귀와 분리되고 예수의 피를 못 마시면 마귀가 틀어져요 예수의 보혈의 피를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내 영적 주소가 애굽이냐, 광냐냐, 가나이냐를 결정짓는 승부점이 뭐냐? 바로 6월절이에요 6월절 그래서 6월절이 없는 사람은 영원히 그의 주소는 어디요? 애굽이에요 애굽 교회를 나와도 애굽이요 미안하지만 그래서 바로 이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그 다음에 세상이라는 것은 뭐냐?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그 속 안주만 보이도다 그러니까 이 세상 제 사탄 이것은 같은 거예요 세상 그러면 사탄이에요 사탄 그러면 죄요 사탄 그러면 뭐예요? 멸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다 같이 꼭 톱니바퀴 돌아가듯이 그렇게 맞물려 들어가는데 바로 이런 것들로부터 인간을 분리시켜서 바로 이 가난한 땅으로 이끄는 그 원리가 뭐냐? 그 승부점이 뭐냐면 바로 예수의 보혈이란 거예요 예수의 보혈 아멘 할렐루야 무슨 개풀같이 무슨 종교 다원주의고 모든 종교의 구원이 있다 다 필요 없어요 그거는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어 그래서 오직 예수 이름 뺏겨요 그래서 사도들이 그러잖아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느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의 이름 예수 이름을 불러야 돼 예수 이름 예수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이 곧 보혈의 능력을 믿는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나를 애국에서 나오게 하는 유일한 길이 다시 말해서 예수의 보혈의 피밖에 없다 깨달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한 모든 것의 첫 단추도 역시 예수의 보혈이에요 이것이 없이는요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선행 인간의 의로움 그건 오래가지 못해요 물론 우리가 구원을 안 받아도 인간은요 이 도덕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뭐예요 선한 행위를 하고 의로운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구원하고는 상관없어 구원하고는 보혈의 피가 나에게 흘러야 시작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예수의 피를 올바로 마시고 내 심령 속에 제대로 흘러야 주님을 향한 모든 것의 기초가 성립이 된다는 거예요 깨달으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육신적으로는 교회를 다녀도 아직도 영적인 주소를 여기다 두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요즘에 전국 3,506군데 자유마을 그리고 이를 주도하는 전국 253개의 실행위원 그 다음에 우리 대국본 이 조직들을 이제 관리를 하면서 이게 들여다보니까 이게 주소가요 틀린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 그것을 새로 공지를 해가지고 자기 소속된 주소로 다 가라 그랬더니 그냥 막 일대 혼란이 일어났어 일대 혼란이 일어났어 에이 일 잘하는데 가라 그러냐고 막 난리죠 결국은 이제 우리가 하는 일이 뭐냐 우리 정강호 목사님 그 광야에서 그 몇 년 동안 외쳤던 그 외침이 결국 바로 자유대한민국 이 자유라고 하는 이 단어 이 자유라고 하는 이 한 단어를 우리가 지켜냈어요 그게 윤석열 대통령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민주주의 그러니까 다 좋은 거지만 다 좋은 건지로 생각하는데 안 그래요 사회민주주의 이건 공산주의란 말이에요 이 공산주의를 가장한 게 사회민주주의예요 그러니까 알맹이는 공산주의인데 이게 알맹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포장하고 있는 것이 뭐냐 사회민주주의란 말이에요 사회민주주의 절대 소금만 안 돼요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란 말이에요 자유민주주의 그래서 우리 정강호 목사님 광야에서 그 몇 년 동안 말이에요 감옥에를 세 번 갔다 오고 그 목에다 쇠파이프를 다 박아가지고 지금도 걷는 것이 부자연스럽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투쟁을 해서 싸움을 영적 싸움을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사람들이 보는 눈이 그렇게 눈이 그렇게 이게 눈이 좁은 거야 정치한 게 아니고 바로 이 자유 보금을 지키기 위해서 사실 외쳤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로 지키는 것이 결국 뭐예요 우리가 보금을 지키는 거란 말이에요 대한민국이 없으면 보금을 어떻게 지킵니까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겠어요 이승망이가 결국 했던 게 뭐예요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이란 말이에요 기독교 입국론 모든 것이 모든 것에 모든 것에 이 기독교 모든 것이 기독교가 주도하고 그런데 이제는 자유라고 하는 이 두 단어를 자유라고 하는 이 단어를 우리가 대통령 선거에 아살아살아하게 지켰지만 결국 여러분 보세요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저 범죄 사실이 저렇게 드러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야당의 그 다수당의 다수당을 가진 야당에 의해서 그냥 요 행포를 부리잖아요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 게 뭐냐 결국 입법부를 갖다가 보금화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200석이에요 그래서 자유말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국민의힘 정당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걸 다 포기하고라도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그거 들어가서 정치하라는 게 아니에요 바로 대표를 바르게 세우고 그 다음에 누구여 공천위원장을 바르게 세워서 정말 이 나라를 바르게 세울 수 있는 그런 국회의원들 200석을 만들자 하는 것이 지금 이제 목사님이 시작하고 있는 이 자유마을이란 말이에요 자유마을 자유마을 그런데요 사람들이요 내가 보니까요 참 안타까운 거야 아니 목사님이 이렇게 좌표를 찍어줘서 어? 결국은요 매일 얘기하잖아요 나는 보금이 없으면 이 일 안 해 보금이 아니면 이 일 안 해 그러잖아요 분명한 목표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 걸 다 깨트리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우리가 지역마다 일을 해야 되는데 목사님이 툭툭 던지는 건 있어요 앞으로 이렇게 나라가 바로 세워지면 마을 대표들한테 뭐 연금 준다 뭐 준다 뭐 준다 그러니까 물론요 그래 그냥 그냥 하라는 것보다 어떤 목표의식을 던져줘서 그걸 바라보고 하는 건 중요하지만 결국 우리의 목적은 뭐냐 보금이란 말이에요 보금 보금이란 말이에요 보금 그런데요 이것을 잃어버리고 이걸 놓쳐버리고 다른 걸 보는 거야 무슨 연금 준다 뭐 준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참 참 이런 인간들을 데리고 말이에요 저는 요즘에 전화를 받으면요 최소 40분이요 미쳐버려요 미쳐버려요 내가 그 얘기를 다 들어줘야 돼요 아이고 저는요 원래 성격이요 우리 집사람 뭐 물어봐 전화를요 2, 3분 이상 못해 그 이상하면요 이게 필름이 끊어져 듣는 것도 한계가 있고 말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설교는 괜찮은데 설교는요 하루 종일 하라고 그러대 그런데 이상하게 대화하는 거는요 아이고 그런데 내가 요즘에 시달리고 있어 문자에다가요 전화에다가 참 속이 터질라 그래 속이 터질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인간의 이 그 이 주소 이 영적인 주소를 옮길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가 뭐냐 바로 6월절 어린 양의 피란 말이에요 피 아멘이요 예수의 피가 없이는요 천하인간이 그 어떤 인간도 애국에서 못 나와 종교? 아이고 안 그래요 절대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우리가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어렵게 살자고 하는 것은 뭐예요? 모든 종교가 추구하는 거예요 그건 가능해 그런데 보세요 인간의 본질이 변하지 않고 형태만 변화가 되면 변화가 되면 변화가 되나요?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죄송합니다 혹시 내 유튜브를 보고 또 노숙자들이 또 나 욕하려는가 모르니까 자 그냥 에이 집 나온 지 1년이 됐어 한 번도 한 번도 목욕을 안 갔어 그냥 지하철역에서 노숙하며 살았어요 그런 사람을 내가 아이고 불쌍해라 설날도 됐으니까 오시오 그래가지고 내가 안 입은 새 옷을 딱 입혔어 그러면 새 사람 되는 겁니까? 새 옷만 입혔다고? 안 되는 거예요 뭐 해야 되냐? 가서 목욕을 해야지 목욕을 해야지 그러니까 어떤 종교라고 하는 거 인간의 본질 목욕도 안 시키고 머리도 안 감긴 그 상태에서 이 종교라고는 옷을 입힌다고 해서 그 사람이 새 사람이 되느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요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종교다원지에서 말하는 모든 종교에는 구원이 있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보세요 인간이 이 세상으로부터 죄로부터 마귀로부터 심판으로부터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 뭐냐? 6월절 어린 양이라니까 이걸 하나님이 일찌감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성경에다 말씀해 줬잖아 말씀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멍청한 인간들이 말이에요 뭔 해방신학이니 민중신학이니 얘기하면서 헛다고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안 돼요 절대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게 살자 착하게 살자 바르게 살자 하는 거 그래 가르치면 좋아 그런데 인간의 한계가요 뭐요? 하이 보세요 국회의원 가운데 그 점이야 그 일제시대 때 그 참 그 그 사람들 보면 뭐라 그래 그 할머니들 위안부 할머니들 그 위안부 할머니들을 가지고 돕는다고 하면서 거기서 등쳐먹고 사는 인간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국회의원이 돼 있어요 이야 얼마나 말 못해 말 못해 여러분 조사 한번 해봐요 여러분들이 요즘에는 다 인터넷 다 나오고 있잖아 그 유나무개가 누군지 한번 봐봐요 그 남편이 누군지를 보라고 착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의롭게 산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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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요 인간의 본질이 변화되지 않는데 어떻게 됩니까 포장은 할 수 있어요 포장은 잠시 잠깐 향수 뿌리고 대가리에다가 포마드 발라가지고 머리 빗고 잠시나 할 수 있어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안 돼요 시간 지나면 냄새 썩은 냄새 나 결국은 뭐냐 최악으로부터 사단으로부터 세당으로부터 나오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어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속에 6월절이 확실해야 된단 말이에요 기다리시면 아멘 합시다 그리고 6월절이 가슴에 임한 사람에게는 그때부터 뭐가 임하느냐 불기둥이며 불기둥 불기둥이며 6월절이 가슴에 임한 사람에게는 뭐가 임한다 불기둥 구름기둥이며 불기둥 구름기둥 불기둥 구름기둥이 없으면 이게 뭐냐 가난까지 못 가요 그래서 보세요 애굽에서 6월절 어린 양의 이 피로 6월절을 이제 겪고 그 다음에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딱 왔을 때 그때부터 뭐가 임해요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임해서 그들을 인도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인도 안 해 그러나 6월절이 임하여 그 속에 구원이 이루어진 사람에게는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깨달으시면 아멘 6월절 어린 양의 피해 역사가 있은 후 불과 구름기둥이 나타나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기 시작했는데 어디로 인도하느냐 홍해로 인도해요 홍해로 인도합니다 성경을 보면 사실 애국당에서 가난한 땅까지는 홍해를 건너지 않고도 가는 길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멀리 돌려서 홍해를 건너게 하신다면 홍해를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왜 그랬을까 그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0장 2절이 나왔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바로 6월절을 통하여 그들이 구원을 받고 이제 홍해바다를 건넙니다 그런데 이 홍해바다를 건넌 이 사건을 가리켜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느냐 세례라고 했어요 세례 세례 모세에게 속하여 세례를 받더라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야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애국에서 나오면 홍해를 건너지 않고도 가난 땅에 가는 길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돌려서 홍해바다를 만나서 홍해바다를 건너게 합니다 이게 뭐냐 이게요 그런 거 보세요 우리가 성막을 공부할 때도 그랬잖아 성막을 모세 임의대로 못 짓게 하고 뭐예요 하나님이 보여준 식양대로 지으라고 했어요 왜 그래요 그것이 신약시대 우리 속에 지어질 심령성전의 모형이기 때문에 그렇듯이 바로 이것도 마찬가지 이것도 이것도 아예 하나님 가까운 길 놔두고 왜 자꾸 바다를 건너라 그래요 우리는 가까운 데로 갈래요 그러면 이 세례 사건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그들을 죄악으로부터 건져낸 다음에 뭐냐 이게 세례란 말이에요 세례 세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듯이 구원의 표잖아요 구원의 표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게 되는 구원의 표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해를 통과하도록 하셨는데 왜 그랬느냐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바로 홍해는 오늘날 우리에게는 세례와 같다 그랬습니다 세례 그러면 이 세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기로는 이게 구원의 표예요 구원의 표 구원 받았다라고 하는 표인데 이 세례의 영적인 깊은 의미는 뭐냐 이것이 세례라고 하는 건 밥티조라 그래서 밥티조 밥티조죠 밥티조 밥티조인데 밥티조 이건가 밥티조인데 그래서 침례교는 지금도 이걸 써요 밥티즘이라고 그러잖아요 밥티즘 침례교회를 밥티즘이라고 그래요 그건 뭐냐면 침례라는 거예요 침례 이 침례가 뭐냐 잠기다는 뜻이에요 잠기다 아 잠기다 세례는 잠기다는 뜻인데 더 깊은 뜻은 뭐냐면 로마서 6장 1절로 사절입니다 로마서 6장 1절로 사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시작 1절로 사절 1절로 사절 아멘 그러면 이 세례라고 하는 뜻은 뭐냐 세례라고 하는 것은 깊은 세례의 의미는 일반적인 의미는 구원의 표지만 이 세례의 이 깊은 의미는 뭐냐 오늘 사도바울이 얘기했어요 첫째는 뭐냐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 이것이 세례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 그러면 아니 우리를 우리를 살리려고 6월절을 줬는데 또 뭔 세례를 통해서 우리를 죽냐 그게 아니고 우리 속에 있는 옛사람 자아 이것을 죽이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도 우리의 옛 습관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자아를 처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게 세례를 우리에게 베푸는 거란 말이에요 옛사람의 성분을 죽이려고 그래 그래서 에베소에도 못해서 너는 너희는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의 옷을 입으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바로 이게 죽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이 세례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낸 거예요 장사 지낸 것이 세례예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함께 뭐예요 다시 부활하는 것을 세례라 그래요 이 세례가 이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낸 것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것 이것이 세례의 참 뜻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뭘 죽느냐 바로 말씀드렸듯이 아담의 성분이에요 아담의 성분 아담의 성분 아담의 성분이 뭐예요 선악가죠 선악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것을 불순정해서 따먹고 그리고 범죄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애국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다 아담의 성분을 가지고 있어요 아담의 성분을 그래서 이 자아를 죽이고 겉사람을 죽이고 옛사람을 죽이는 것이 세례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성찬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세례와 떡과 잔을 나누는 의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 심령 속에 성령으로 이것이 임해야 돼요 확실하게 임해야 된단 말이에요 깨달으십니다 아멘 할렐루야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앉혀놓고 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느라 이렇게 하는 그냥 약식 의식과 세례를 할 때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물 속에다 물을 퍼다 담아놓고 큰 통에다 담아놓고 이렇게 세례를 주는 거나 그건 결국 결국 대동서이에요 그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원래 하려고 하면 어디로 가야 돼요 요단강으로 가야 돼요 수돗물 퍼다 가면요 그 놈이나 그 놈이나 똑같으면 괜히 옷만 버리는 거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런 의식보다는 내 속에 참된 세례가 임해야 된단 말이에요 깨달으십니다 하면 심령 세례가 임해야 돼요 심령 세례가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단 말이에요 혈기도 죽고 고집도 죽고 이것이 참된 세례예요 우리가 예수의 피로 구원함을 얻었어도 우리 속에 있는 이 자아의 성분은 싱싱이 살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날마다 나는 죽노라 사도바울이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세례는 의식도 중요하지만 의식도 필요해요 의식도 중요하지만 그 의식으로 끝나면 안 되고 그걸 가지고 진짜냐 가짜냐 할 필요가 없어요 물속에다 잠기는 것이 진짜 세례냐 약식으로 준 게 진짜 세례냐 그건 의미 없어요 그건 어쨌든 형식이에요 의식이에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 속에 내 속에 세례가 심령 세례가 임해야 된단 말이에요 깨달으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요 다른 것은 다 입으로 다 가르쳤지만 오직 뭐예요 성창과 세례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의식보다는 뭐예요 계속해서 기념하고 지키라고 그러잖아요 지키라고 말이에요 우리도 이제 세례식을 1년에 몇 번씩 해야 되는데 요즘에 통 못하고 있는데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66권이 이렇게 두껍어서 다 암송하고 다 내용을 알지 못하지만 성창과 세례를 확실히 알면 우리 신앙의 99%를 완성하는 거예요 깨달으시면 아멘합시다 할렐루야 어쨌든 간에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 안에는 세례의 참뜻을 알지 못하고 이 세례를 받고 나서 그것으로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임해야 돼 임해 파울이 얘기했잖아요 세례라고 하는 건 뭐냐 예수 그리또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또와 함께 장사 지내고 예수 그리또와 함께 사는 것이 참된 세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홍해바다를 건너는 것 그 다음에 물동에다 물을 떠다 놓고 잠기는 것 약식하는 것 이것도 중요하지만 의식도 중요하지만 참된 세례가 임해야 된다는 게 그 임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심령 속에 임해서 예수 그리또가 뭐예요 내 안에 있는 모든 자아 옛사람을 처단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래서 이 성차식은요 주님 오실 때까지 하라고 했잖아요 날마다 죽여야 돼 날마다 아멘 날마다 죽여야 돼 그래서 예수는 어디서 나타나냐 아담이 십자가에서 죽을 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삶 속에 예수가 나타나게 하려면 아담이 죽고 아담의 성분이 처단됐을 때 예수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멘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주소가 애굽인데 어떻게 복이 올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주소를 가난으로 다 옮겨야 되는데 가난으로 옮기는 첫 번째 단추가 뭐예요 바로 6월절 어린 양의 피요 아멘 그리고 그 피가 우리로 하여금 뭐냐 바로 이 세례로 이끄는 거예요 세례로 그래서 내 안에 참된 세례가 임해서 예수 그리토와 함께 내가 죽고 예수 그리토와 함께 또 장사 지냈다가 푹 썩어서 다시 부활하는 거란 말이에요 깨달으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누가 복을 받느냐 그게 이제 성경에 나오는 교과서적 사건인데 예수님께서 한 가정에 찾아갔습니다 한 가정에 찾아가니까 두 자매가 있는데 언니 마르다는 예수님 오셨으니까 무엇을 가지고 대접을 해야 될까 분주하게 음식 준비하고 그러는데 동생 마리아는요 뭐예요 예수님 무릎에 앞에 딱 앉아가지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만 따박따박 들으면서 아멘 아멘 아멘만 하고 있는 거예요 마르다가 요 음식 준비에다 열이 확 받아가지고 예수님 그 잔소리 그만하시고 우리 내 동생 좀 보내서 음식 준비 좀 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야 내가 먹는 음식은 한두 가지만 해도 족하다 마리아는 옳은 일을 했다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복받는 사람이 누구냐 다 똑같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는 것 같지만 누가 복을 받느냐면 바로 하나님의 견해 하나님의 뜻 아래로 들어오는 자가 복을 받는 거예요 누가 복을 받아요 마리아가 복을 받는 거예요 복 받는 원리는 뭔가를 막 종교 행위를 열심히 하고 선한 사업을 막 부지런히 하고 막 근데요 여러분요 그것까지도 자기 만족이에요 자기 과시에요 나 이런 사람이야 근데 안 돼요 내 안에 계신 예수가 해야 돼 그 모든 일을 다 그러니까 보면요 교회 안에서도 자기들이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 자기 불에 꺾어서 자빠져버려요 왜? 자기 의지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해야 돼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해야 돼 할렐루야요 무엇을 우리가 하든지 예수가 예수가 하게끔 예수가 하게끔 해야 돼 예수가 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인간의 의지로 인간의 방법으로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다 자빠져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주소를 애굽에다 두어서는 절대로 복 못 받아 어디로 가야 돼요? 가난으로 주소를 옮겨야 돼요 그 가난으로 주소를 옮기는 첫 번째 원리가 바로 6월절 어린 양의 피라는 거예요 피 이건요 백날 첫날 강조해도 주님 오실 때까지 강조를 해도 이것은 부족함이 없어요 오직 예수의 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고 예수 안에 들어오게 된 것도 예수의 피지만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내 믿음을 지키는 후 믿음에서 늘 승리자가 되는 원리도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예수의 피를 붙잡아야 돼 예수의 피를 의지해야 돼 할렐루야 깨달으시면 아멘 그래서 이 예수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홍해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주냐 세례를 준단 말이에요 세례는 뭐냐 바로 우리의 겉사람 그 다음에 우리의 자아를 처단해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원리가 바로 이 세례란 말이에요 세례는요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진행이 돼야 돼요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처음 교회에 나와서 믿은 지 6개월 되면 학습받고 그 다음에 또 6개월 지나면 우리가 세례받는 그 한 번을 일생에 한 번으로 받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그거는 의식이에요 의식 그건 의식으로서 세례식 한 번이고 그 외에 정말로 성령을 통하여 내 심령 속에 참된 세례가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주님 오실 때까지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날마다 나는 죽는다 사도 바울이 얘기했듯이 나는 날마다 날마다 죽어야 돼요 이놈의 자아는요 밟아 놓으면 또 일어나고 이놈의 자아는요 때내 부셔 놓으면 또 다시 살아나고 우리 몸속에 있는 암하고 똑같아요 잘라내면 또 다른 데서 살아나고 이 원리가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견해 하나님의 뜻 안에 온전히 임하는 사람 온전히 들어오는 자가 복을 벗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깨달으십니다 아멘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절대 육신의 주소도 어디에다가 주소를 두고 사느냐에 따라서 문화적인 혜택 누리는 혜택이 다른듯이 저처럼 시골에서 자란 사람들은요 우유가 뭔지도 몰랐어요 치즈가 뭔지도 몰랐어요 처음에 도시 와가지고 그 치즈를 먹는데 똥냄새가 나더라고 똥냄새 처음 대하는 거니까 사람들이 왜 이런 걸 먹을까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시골에서는 그런 게 쳐다보지도 못하고 그런 게 있는지도 모르는 거야 그렇게 달라요 그렇게 문화적 혜택이 달라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요 이렇게 보화가 이렇게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이렇게 있는데 영적인 주소가 애굽에 있는 사람은 전혀 이것을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주소가 애굽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애굽에다가 영적인 주소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요 영원히 제약으로 사단이 이끄는 대로 세상 풍성을 쫓으면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매여서 산단 말이에요 그러나 애굽에서 가난으로 주소를 옮기면 이 사람은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이 약속한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나오느냐 이것이 바로 6월절 어린 양의 피란 말이에요 바로 신약시대 예수 그리도의 피가 바로 애굽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말이에요 깨달으시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이 예수의 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게 뭐냐 구원의 표로 세례를 베풀어요 그러나 그 세례의 참된 의미는 뭐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내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것이다 이것이 세례란 말이에요 아멘 왜 그러냐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그리스도를 만드시기 위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왜? 이 과정을 겪지 않으면 광야 생활 못해요 이렇게 홍해를 건너가지고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여? 광야에서 조금만 어려우면 투덜거리고 불평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다음 주에는 뭐부터 상관하느냐 다음 주부터는 광야의 생활 이 광야 광야가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광야를 빨리 우리가 숫자를 줄여서 가난으로 빨리 갈 수 있느냐 그 원리에 대해서 공부를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쫙 들으세요 이것이 딱 그림이 그려져야 돼요 딱 그림이 그려져야 돼 자 애굽에는 뭐여? 바로가 왕이요 바로의 통치 아래에 있어요 그리고 애굽에서는 뭐여? 바로의 노예예요 이게 바로가 누구라고요? 영적으로는 사단이란 말이에요 세상의 임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애굽에는 뭐가 없어요? 기업이 없다고 그랬어요 영원한 기업이 없어요 영원한 땅의 기업도 없어요 애굽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 한 평을 가지고 못 살았어요 기업이 없어요 이와 같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는 부활의 산소망이 없어요 바로 이 기업이 뭐냐 영적으로는 영원한 기업인데 그것이 부활이란 말이에요 부활의 산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애굽에서 나오는데 그 나오는 원리가 뭐냐 바로 6월절의 피다 딱 여러분들이 각이 딱 서져야 돼요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여러분을 구원하는 것 우리를 구원하는 것 나를 구원하는 것 죄악에서 심판해서 원수막이 사단의 손악에서 나오는 원리는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이 원리를 모르고 아무리 예수의 피를 애쳐도 안 되는 거야 이 원리를 알아야 예수의 피가 이 능력이 나타나지 이것도 모르고 계속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무슨 주문해 놓은 것도 아니고 말이야 무조건 예수의 피가 아니에요 이 원리를 알아야 아 그렇구나 우리를 죄악에서 사단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단절시키고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오직 예수의 피라는 거예요 아멘 그 예수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세례를 통해서 우리의 자아를 처단하고 우리 옛사람의 옷을 벗기고 그래서 이 바로 이 광야의 이 삶을 가운데 하나님의 희음과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그래서 가난한 땅을 빨리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확실히 죽었느냐 안 죽었느냐 이것을 보는 것이 광야예요 결국은 아멘 그러니까 이 광야는 뭐냐 결국 네가 홍해에서 세례를 온전히 받았느냐 받지 못했느냐 그 테스트하는 것이 뭐예요? 이게 광야예요 자 보세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이거 한 번 더 읽고 마치자고요 자 8절 8장 이제 8장 2절을 읽어봐 시작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에 피로 구원을 받았어요 세례를 건너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됐으면 이제 관한을 빨리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왜 안 되느냐 바로 이 세례를 받았던 이 사건을 뭐예요? 이루기 위해서 광야에다 두는 거야 기다리시면 아멘 이제 내가 이제 이거 다음 주에 할 말씀을 밀어서 이제 먼저 개론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광야에서 광야에다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뒀느냐 바로 이 세례 이 홍해를 건넜을 때 받았던 이 세례 너 안에 예수가 온전히 살고 있느냐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장사 지내고 예수와 함께 다시 부활했는데 바로 그것이 온전히 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테스트하는 것이 광야라는 거예요 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만사 형통의 복을 안 주시느냐 왜 나를 광야에다가 계속 두시느냐 이것이 현천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예수의 비로 내가 구원 받았어요 죄악으로부터 건짐을 받았어요 문제는 뭐냐면 너 안에 자아가 얼마나 죽었느냐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장사 지내고 예수와 함께 부활했느냐 이것을 보기 위해서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광야에다가 하나님이 뒀다는 거예요 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몇 년 했어요 40년 했습니다 제일 짧게 한 사람이 누구냐 요나예요 요나는 3일 만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이 역사심에는 꼭 정해진 게 없어 40년 다 채우려면 우리는요 앞으로 40년 우리 100살이 넘는데 그때까지 광야에 살다가 뭔 좋은 일이 생기겠어 그러니까 빨리 마쳐야 돼 빨리 마치는 건 뭐냐 이 세례가 확실하게 10년 가운데 이루어지면 광야는 그만큼 짧아지는 거예요 깨달으시면 아멘 할렐루야요 그래서 이 8장이 이 키워드예요 키워드 다시 한 번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세상의 육신의 주소도 어디에다가 두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누리는 문화적 혜택이 다르듯이 사상적 이념적 영향력이 다르듯이 영적인 주소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주소가 애굽이면 영원히 사단에 너희 살 수밖에 없어요 영적인 주소가 광야에 있는 사람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짓밟힐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영적인 주소가 가난이면 하나님의 누림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영적인 주소를 빨리 가난으로 옮겨야 돼요 그러나 그것은 그냥 옮겨지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첫 번째가 애굽에서 나오는 원리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문설주에 발린 그 피 때문이듯이 바로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말리며만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때 우리에게 세례를 베푼단 말이에요 홍해를 통해서 세례를 베풀어요 이것이 여러분에게요 딱 정확하게 정립이 돼 있어야 돼 딱 정립이 돼 있어야 돼 딱 요약을 해서 정립이 됐잖아요 세례는 뭐예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장사 지내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사는 것이 세례라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세례의 참된 의미입니다 심령 세례가 온전히 빨리 이루어진 사람은 광야 생활을 짧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광야는 왜? 왜 하나님이 주셨다? 너 속에 세례가 온전히 이루어졌느냐 안 이루어졌느냐 그걸 보시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광야에다 넣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요 자아가 처단이 안 되면 장로 건사 소용없어 백날 해봐야 엉뚱한 소리랑 삘빌하는 거야 속만 세겨 속만 세겨 그런 사람은 차라리 안 태어난 게 나아 가로뉴다 보세요 가로뉴다 여러분 가로뉴다 처음에 구원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예수를 믿었으니까 저는 구원 받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한 번 비침을 받고도 다시 어둠에 떨어진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은 안 태어난 게 나아 그 원리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딱 듣고 애국, 광야, 가난이 딱 정립이 돼야 돼요 앞에만 여러 가지 내용 많지만은 다 하고 가장 이게 지금 키워드예요 오늘 이 말씀이 그러니까 여러분요 교회를 빠지면 안 되는 거야 교회를 빠지면 이걸 못 듣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유튜브가 있어서 교회 빠져도 들을 수 있지 자 이게 딱 정립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다음 주부터는 광야 이 광야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단축시킬 수 있는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원리를 딱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드릴 텐데 여러분 속히 이제는 우리가 애국에서는 나온 것 같아 저와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 생활하잖아요 문제는 뭐냐면 광야에서 우리의 심령 세례가 참되게 이루어졌느냐 언제 이루어졌느냐 이제 이것이 관건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머물지 말고 우리 빨리 가난한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다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 원하시면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날 특별히 명절날도 모든 것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오늘 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폭내를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예수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사 하나님의 복된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사는 동안 저 천상양의 소망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도록 복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주소와 속히 예수 안으로 온전히 옮겨져서 하나님이 약속한 모든 이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